성령 안의 거에 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에 의하면 됩니다 다른 부질없는 것을 믿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 확실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새겨지고 성령 안에 내가 새겨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제일 확실한 보증이에요 14만 4천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바로 되실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 성령 마로 만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 강의를 들으면 이런 아주 그냥 방편으로 써는 얘기만 하시지 누구 하나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을 못 봤어요 성령 얘기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냥 믿어라 교회 나와라 11조 해라 요즘은 그래도 11조 하지 마라 목사님들 유튜브 강의도 많더만요 그 말이 맞죠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교회에 돈이 없어서요 교회에 돈 곧 무리한 대출 받아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으니 11조 안 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얘기하는 건 교회를 부질없이 키워놓고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많은 교회가 좋지 여러분 삐까뻔쩍한 교회도 학원이에요 어차피 합격생은요 구원자가 합격생이죠 삐까뻔쩍한 학원 다니고 싶으세요? 학격생 많이 나오는 학원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미 삐까뻔쩍에 눈이 돌린다는 건요 주변에 합격생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 같은 수험생이니까 장수생과 이 구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수험생활의 선배 합격생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오랜 수험생활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배와 이제 새로 수험생활에 뛰어든 존재들 그들과는 관계만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러니까 외양만 키우는 거예요 진짜 도인이 거기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란 거 알거든요 그리고 이 허름에도 거기에 사람들 몰릴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나니까 그 성령을 먼저 깨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거기 가득하면 거기 가야 맞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런 게 안 보이고 되게 외적인 거 이거는 바리새파랑 똑같죠 외식하는 자들 밥갓만 꾸미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 꾸미고 있는 게 밖을 꾸미고 있어요 그 정성으로 안을 꾸몄으면 다 아마 승천하셨을 텐데 밖만 꾸미고 있어요 11조 제일 핵심이 11조죠 끝내주지 않나요? 제가 여기 학당에 오신 분들 11조 받으면 끝내줘요 여러분 소득에서 새전이냐 새후냐 이런 논쟁도 있더만요 아무튼 11조 11조씩만 받으면 달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만약 신자가 많다면 이런 계산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구약의 11조는요 아브라함이 11조 처음 내는 기록 나올 때는요 그냥 고마워서 내요 그 뒤로도요 구약에 있는 그런 또 선지자들이 11조 한 번씩 할 때는요 고마워서 그냥 하느님한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 계율에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율법에 근데 그게 하다가 제도화된 게요 11조를 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성전도 고치고 제사장들 사실 그게 월급이 되는 거죠 거기서 보수도 받고 또 성전도 이렇게 시설관리도 하고 불우유도 돕고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11조가 구약에 보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좋은 제도로 또 정착이 된 거죠 그 나름대로는 그런데 11조가 결국은 그 이제 또 요즘 같으면 이제 목사님 월급이죠 또 교회 시설관리 그리고 불우유도 돕기 이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11조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불우유도 또 이런 성정관리 그리고 거기 있는 사제들 그 열심히 일하라고 또 목술추는 지금 그 개념인데 이 개념이요 이제 그 확장돼 가지고 이걸로 무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던 그런 그런 성금이 이제 강제가 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이제 또 취하고 그걸 가지고 부질 없이 쓸데없이 사업을 확장해가고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사업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이어야 되는데 인간들의 사업에 어떤 자금 자본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이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원래 취지랑도 이미 멀어졌고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 다녀가신 뒤로는요 구약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던 그런 율법들을 예수님이 오면서 다 날려버렸거든요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 거 그럴 필요 없다 나를 한번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친 뒤로부터는 나를 믿으면 되지 따로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마라 다 날려버렸죠 11조 개념도 그래서 사실은 11조 개념도 이런 마태복음 이런 거 찾다 보면 있어요 11조 하는 바리세파를 막 지적하다가 11조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없이 하는 거는 꽝이다 그런데 11조도 패하지 그것도 하긴 하되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갖고 해라 양심 갖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으니까 그게 근거가 돼요 예수님도 반대 안 했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들으셔야 돼요 바리세파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바리세파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셔도 되는데요 예수님 제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세파들한테 니네 하던 거 계속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할 때 그게 의미가 있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걸 너네처럼 이렇게 욕심으로 바치고 있는 건 꽝이야 그건 보상 없어 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고구절 갖고 와서 구약에서 하던 제도나 율법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덤빈 다른 율법은 다 거부해요 구약에서 하던 거 다 거부해놓고 11조는 악착같이 지키자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한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는 건 하느님 걸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은 바쳐야지 그건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걸 내가 안 바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11조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데들은 지금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바리세파의 제자들이지 그것도 타락한 바리세파의 제자들 원래 11조 취지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천국을 그걸 가지고 강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바리세파도 안 하는 짓입니다 타락한 바리세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원래 원치지에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를 그런 용도로 쓰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강요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다는 거죠 대신에 저희도 학당도 회비 걷어야 움직이지 저희도 똑같죠 이런 시설 얻고 저희 월급 받고 이렇게 하려면 또 좋은 데 쓰려면 저희가 보살도 하는데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용도 똑같죠 쓰지 않아요 지금 저희 동영상에서 찍어서 올리는 것도 무료로 올리지만 저희는 돈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일종의 불의 유토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보살도 하는데 쓰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회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약에 오면 당장 딱 드러나죠 사기 못 치는 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세파한테 그렇게 11조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11조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우리 회비 같은 연보라고 해서 이게 구제 성금이에요 불의 유토키 성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목사 월급도 주고 다 해결한 거예요 이랬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 식으로 적절하게 회비 여건 되는 대로 회비 내서 여건 좀 더 되는 사람 좀 더 내고 그거 가지고 나눠 썼다고 이게 신약에 나온 문화입니다 11조를 연보가 대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연보라는 이름을 썼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연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갑자기 11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서 왜? 이렇게 당겨서는 장사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신 목사님들이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 소득의 10분의 1 가져와 하나님 거야 왜 그걸 뭉개고 있어 갑자기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여러분도 좀 안 내면 애매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를까? 다니면서 11조 되면 나중에 청구 못 갔다는 얘기 들으면 이게 애매해지니까 사람들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 아껴서 11조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11조 낸 분들은 11조 안 내면 천국 못 간다는 발상이 머리에 딱 박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11조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상한 걸 요구하더라도요 이상한 분들도 있으니까, 현명한 분들 지금 11조 반대하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좀 들으시고 신자분들이 깨어나셔야죠 그래서 성도 분들이 깨어나셔서 나는 양심하려고 예수님 믿는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 나는 내 교회가 화려해지는 거 외식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신도들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못 내는 거고 형편이 어려우면 본인이 불우유신데 어떻게 더 냅니까 그래도 나와라 같이 모여서 우리 양심 밝히고 성령 밝히자 이런 데가 교회야죠 지금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데를 또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게 올바른 모습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니까 그냥 같이 겉못에 취해서 막 가는 거예요 어디 가보면 거의 무슨 쇼핑몰 수준의 교회도 있더만요 거대한 개인적으로는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참 한심한 거죠 뭐 하는 짓인가 돈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을 중간에 넣는 짓은 무조건 그건 사이비 짓입니다 무조건 그건 마귀 노름이에요 왜냐 사람과 인간 사이에 돈을 매게 한다 이건 무조건 사기죠 예수님이 그걸 돈으로 매게 하든가요 돈 갖고 오라고 하든가요 불우유사한테 도와주라고 했죠 그럼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11조지 너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돈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받칠 생각 말고 당신이 그 돈 가지고 당신들의 또 다른 가족인 불우유사 돈인데 써 라고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 한 번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원치지에 맞잖아요 당신의 재산 중에 10분의 1 아주 그 10분의 1 이 11조는요 현명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소득 중에 10분의 1을 원래 예전에 나라에서도 세금을 10분의 1 받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받나요 나라가 똑같아요 여러분 성직자들한테 챙겨주듯이 나란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챙겨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보살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못 짓고 정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월급질체인 너네는 우리를 잘 인도하는 나란히 일을 해라 하고 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이 돈으로 도와주라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정치 쪽으로 이 11조를 내놔 종교 쪽으로 11조를 내놔 그 성직자들이 생산 활동 못 하니까 우리가 해줄게 당신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 다른 가족들 도와라 이거 하나님 돈이니까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은 11조 자체가 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내 가족한테만 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가정만 쓴다가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 돈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돈을 쓰자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애초에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요 10분의 1만큼은 내가 꼭 불의 유통했다면 그분이 11조를 제일 잘 이해한 분이지 교회에다가 악착같이 갖다 바치고 있는 분 사실 착취 당하고 계신 거예요 피 빨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바치면 목사님 차가 바뀌고 다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삥뜯기고 있으면서 나는 좋은 의도로 삥뜯겼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슬프잖아요 이거는 슬픈 일이죠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내 양심에 설악하는 대로 움직이자 이게 깨어있는 신도고 깨어있는 신도가 있을 때 전체 조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나라도 바뀌려면 깨어있는 국민이 나와야 돼요 국민이 깨어있으면 정치가들이 맞추는데요 국민이 노예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정치가들이 마음대로 해요 왜? 정치가의 바가 돼 있으니까 목사님 바가 돼 있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신도가 깨어있으면 목사님이 자기도 깨어나려고 노력한다고요 못 따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 정교 다 하나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마지막에 뭔 얘기하시나요? 지상천국 온다 그건 뭐죠? 정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뀐다 종교 왕국이 펼쳐진다는 게 아니라 정치가 바뀐다 예수님이 와서 왕로를 탄다 다 뭐죠? 정치 문제예요 정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몰이배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 빨아먹고 있다 그거 바꿔야 된다 거기도 똑같이 11조 같은 걸 내세워서 국민을 착취하고 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11조 내세워서 또 신자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그런 돈은 안 받쳐야 됩니다 부당한 돈은 안 뜯겨야 돼요 착한 게 아니에요 뜯기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너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출처 어디야 밝혀 요 요구도 못 한다니까요 감히 목사님한테 한다고요? 감히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감히 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전 어르신들은 대통령으로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뇌를 걸어서 착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조 같은 거는 대표적인 착취 논리니까 깨버리세요 바쳐도 내가 바치는 거예요 내 성령이 허락할 때 내 성령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거예요 원래 11조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성령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고 그 뒤에 바친 분들도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서원하고 바쳤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한테 이거 바치고 싶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제도를 보니까 좋은 거예요 제도 괜찮은데 바리세파들이 그 전에 바리세파 아니라 구약 때 이제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그 11조 바친 걸 자기 몫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도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쌀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돈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여기에 돈으로 해서 현금화해가지고 유용하다가 걸려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이 누가 내 물건 손대느냐 하고 지적당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교회에 벼락 차야 맞아요 지금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디 내 물건을 손대느냐 하고 하느님께 바친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질없는 짓을 하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영달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벼락맞을 짓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1조 문제에서 이 정도 쭉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취지는 좋다 양심에서 허락했을 때 그건 참 아름다운 행위다 그런데 강요당에서 특히 천국으로 협박받아서 11조를 하고 계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얘기다 11조에야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없다 어디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11조를 자기 양심상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일하시는 데 쓰라고 바친 거지 이걸 바쳐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해는 돼요 교회도 11조로 굴러갑니다 절에서 제가 천도지 하지마라는 강의 많이 했지만 천도지 안 하면 절이 안 돌아가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시설과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장사를 하세요 왜 그런 신성한 도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안 맞아요 그런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분이시라면요 그냥 장사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그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일한다고요 이거는요 신성한 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일에는 절대 돈이 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도를 얻고 싶었는데 아 돈이 너 11조 못 받쳐서 도를 못 가르쳐 주겠다 돈 때문에 도를 못 전한다는 말을 한다면 감히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돈은 가르쳐 줘야죠 대신에 또 다른 상황들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데 돈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하느님이 언제 우리한테 돈 받고 도를 줍니까 그러니까 저 돌려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너에게 돈을 받자는 게 아니고 너의 정성을 보고 싶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정성을 보고 싶다 정성은 돈이다 돈이 정성이다 돈을 받쳐라 그러면 정성 확인했으면 돈 다시 줘야죠 하느님 이랬어야죠 왜 그 돈을 자기가 먹어요 정성을 왜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까요 그분들 당장 자기한테 좋으니까요 돈이 생기니까요 거기 시비 걸고 싶지 않죠 아무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렇게 굴러가 오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하루 아침에 다 때려잡자가 아니라 깨어난 분들이 늘면 지혜로운 안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보자 좀 지혜로운 안 거기에 열어놓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의 귀를 여는 조직이 돼야지 감히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이렇게 나서면 거긴 썩었단 말이에요 거기 빨리 나오세요 경고 드렸어요 그 정도 나가면 거기 썩은 거예요 나도 사실은 찜찜했어 근데 나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참 운영이 힘들어 그러면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하자고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나중엔 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취지를 살린다면 대신에 이 돈을 깨끗이 씁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게 건강한 거죠 딱 어떤 제가 획일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내 양심에도 맞고 성경에도 부합한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정말 지혜로운 의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히 하면서 권위로 묶어두면서 자기 유의한 방식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갑질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 못하게 하면서 강자가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만 상황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갑질입니다 교회에서 갑질해 버리면요 제일 먼저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벼락 맞을 사람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장사꾼들이 하나님을 팔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팔아서 돈 착취하는 놈이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게 맞죠 그건 자명한 겁니다 최소한 장사꾼들은 내가 하나님을 못 찾고 내가 돈이나 찾고 있구나 이런 찜찜 후회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당당히 착취하고 있다? 가도 멀리 간 거예요 거기서 업지우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사를 하세요 그렇게 돈이 좋으시면 장사를 하세요 근데 또 여만한 게 없죠 이빨만 잘 까면 자본 투자 안 하고도 자본가를 착취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거라 유혹적이에요 이런 경전이 우리 아까 전역 때도 성경이 유혹적이다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막 성경이 말 거는 거 같잖아요 어떻게 이거 한 것만 잘 가지고 단에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것만 잘 알면 바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등쳐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요 종말, 휴거, 천국 막 몇 개 섞었으면 다 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허접한 얘기 가지고도 사람을 터는데요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은 그거라도 믿고 싶어 해요 사람이 되게 공박한 상태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딱 털어먹는 겁니다 이걸로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 하는 게 제 말씀이고 정치나 종교나 제발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착취하지 말고 힘들 사람들 힘내라고 살려줘서 사는 맛이 나게 도와줘야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11조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 신도 핍박하고 번호표 받아서 11조 내려고 해도 번호표 받아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우면서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럽지만 저는 안 합니다 그게 뭔 짓입니까 도를 전해야죠 여기 오신 분들은 풍성하게 풍성하게 본인 안에 있는 신성을 체험하시고 진짜 11조 하는 마음으로 본인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좋은 일에 쓰세요 좋은 일에 또 다른 내 가족 예전에 현명한 분들은 그래요 보살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너의 자식이 셋이라면 자식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만큼 부르유 도와라 꼭 10분의 1이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 중에 그 자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몫만큼 다른 집 자녀도 좀 챙기자 이 정신이 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보살도 하는 일 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 돈으로 그게 목사님의 월급인 거죠 그 개념이 그걸 확장하면요 그냥 보살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불우유 도와주고 그런 토 전하는 도량이죠 교회나 성전이라는 게 도량이죠 그 토 전하는 그런 장소들이 또 어떻게 유지라도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마음으로 돈 조금씩 각자 영양 되는 것만큼 모아서 쓰시면 그게 훌륭한 보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개념은 좀 바로잡고요 그런 용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욕망의 흥적들을 좀 날려버리고 원치지에 맞게 그러니까 그 연보라는 말로 그때 신약에서는 썼듯이 서로 조금씩 모은 십시일반 모은 돈 정도의 의미 연보는 그 정도 의미거든요 그 돈 하나님 사업하는데 보살도 하는데 좋은 데 씁시다 하는 그 이상의 얘기를 누가 덧붙이면 그거 사입이에요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 11조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떠든 거는요 제가 이 정도는 자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얘기만 드렸고 더 자명한 얘기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구약 신약 꿰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들으시면 훨씬 자명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